1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.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14 공동선언,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,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.19 선언 포함해서 맥을 잇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길을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부터 이어갈 수 있는 길,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념식에선 위기의 한반도, 14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와 토크쇼도 이어졌습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